아, 할렐루야 고린도 1의 대가미 고린도 12장입니다 고린도 12장입니다 고린도 1의 대가미 고린도 12장 자, 4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1의 대가미 고린도 1의 대가미 아멘. 오늘은 능력 행함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아声出してどうぞ フィリポが主よ私たちに恩実をお示してください そうすれば満足できます と言うとイエスは言われた フィリポこんなに長い間一緒にいるのに 私が分かってないのか 私を見た者は父を見たのだ なぜ私たちに恩実をお示しくださいというのか 私は父のうちにおり 父が私のうちにおられることを信じないのか 私があなた方に言う言葉は 自分から話しているのではない 私のうちにおられる父が その業を行っておられるのだ 私が父のうちにおり 父が私のうちにおられると 私が言うのを信じなさい もしそれを信じないなら その行う 技そのものによって信じなさい はっきり言っておく 私を信じる者は私が行う技を行い またもっと大きな技を行うようになる 私が父のうちに行くからである アーメン 祈ります 主なる神様 あなたの精霊の働きや助けがなければ どうしても私たちは 主イエスの皆を信じながらも 生まれて捨てられた 孤児のようなもの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 私たちを孤児のように捨てておかずに あなたの子供として 養育するために来られた あなたの精霊によってこの時間も あなたの御言葉を 正しく悟り 正しくて完全な信仰作りが 正しくて完全な信仰作りが できるように 最後まで助けてください 最後まで助けてください イエスクリストの皆によって お祈りいたします アーメン ハレルヤ 能力の務を行う力 能力の目の これも魂物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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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奇跡というのは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안에는 자연 안에는 없는 능력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의 힘으로 그 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즉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라 불리워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먼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멸망이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저 약속되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이해로 인해 오히려 불행한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잘못되어진 지식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와 같이 기적과 더불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인생 실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옵니다. 바르게 살았는지 혹은 거짓을 행하여 살았는지에 따라 지금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주고 마는 것입니다. 한쪽은 멸망에 이르는 한쪽은 생명에 이르는 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졌다 하여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아님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도 다시 또 시간이 흐르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결국은 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안 오겠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런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는 것이다 가 아니라 진실로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사람의 생각은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질 수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힘보다 더 강한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영예 세력에 속아서 지고 말면 먼저 마음부터가 바뀌게 됩니다.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 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을 변명조차 되지 않는 변명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름을 거론하며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냉혹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고 영적 생활은 올바르게 또한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먼저 자신에 대하여 엄해집시다. 그러나 엄하게 하면 99%의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더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금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분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으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하면 기분이 좋은 분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없어 해도 쫓아오는 사람 우리 교회의 히로시상 히로시상에게 17년 전쯤에 제가 필요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도 아니요 싫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딱 한 명 히로시상을 보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겠죠. 히로시 집사의 약점 등등 이와 같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집사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생명이 여기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그의 생명을 붙잡고 그냥 가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조금 더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신고생활은 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 행함을 성령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권위 그 권위와 능력 등등을 먼저 나타내시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능력 행함의 응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세상에 원악한 사람들 강박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혹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은 능력 행함을 하며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깊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들은 그들은 능력을 행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참된 기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게 하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집회 자체가 그들의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 능력만이 그들의 능력 행함의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들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먹을 것 그런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깊이 깊이 깨달으시길 아멘 잘 깨달으시길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런 기적을 이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 전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향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신적인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이 없어지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절망할 수 밖에 없는 바로 그 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위로써 보기 좋게 승리하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혹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했었던 세상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을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부수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올바른 믿음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의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도록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다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구하니까 능력의 단계에만 그 목적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뒤따라도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본인들은 착각을 하지요.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영이 더불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지금 결과로 그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뒤따르는 표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간장 냄새가 난다. 한국 사람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특징 같은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뒤따르는 표적에 진하지 않습니다. 마늘 냄새 나는 사람이 모두 한국인입니까? 마늘 냄새 난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늘과 그 냄새 자체가 한국인입니까?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간장은 간장일 뿐이고 마늘은 마늘일 뿐입니다. 냄새 나는 것도 그냥 냄새 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한국인 혹은 일본인이 아니죠. 그러나 뒤따르는 표적 같은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뒤따르는 표적과 같은 것 즉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표적 그와 같은 사인을 받았을 뿐이지 이런 은서 자체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표적만 보고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이다 오 좋은 믿음이다 내 믿음과 나는 어떨까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혹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있지 않은데 이런 능력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인지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뒷다른 뒷다른 표적과 내 영혼의 거듭남의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유가 간장 냄새 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있지요 마늘 냄새 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바른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적이 뒤따라도 불법을 행하는 바르지 않은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는 김치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당신은 한국인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지요. 예수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채 사탄의 자식인 채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표적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 그 자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등등 그와 같은 것을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 경애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강박한 마음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수고 더더욱 하나님께 청중하고 순중하는 삶을 소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와 목적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든든한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난 후에 이것을 구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해집니다. 주객이 전도하여서 주객이 전도하여서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만을 구하다가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 마치 어떤 직업처럼 구해간다면 그것은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단 10분만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최고이고 없어도 그래도 믿는 믿음 아멘 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펼쳐보면서 확인해가겠습니다. 필리포가 오늘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 함은 주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구하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구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두 분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은 기적이었죠.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것인데 들려오는 복음만으로는 믿어질 수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라도 예수께서 바로 성부라 부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필요성 왜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 이유 그것은 보고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 이와 같은 설명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께서 그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더 훌륭한 자로 보십니다 일일이 보고 나서가 아니면은 확인하고 나서가 아니면은 조금 더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근성은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네요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일일이 자기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으로의 축복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보지 않았을 땐 믿지 못했으나 보고 나서 믿게 되어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한 주나 더 늦어졌지요 한 주 정도 늦어지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가 제리 마실 때에는 일주일 늦어지면 그 사람은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할까요 7년 대환란 속에서 그럼 아시겠습니까 7년 대환란이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이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 그 환란도 기뻐해야 하겠지요 남겨진 사람들은 그러나 그 환란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이런 적당하게 믿는 믿음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란입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련의 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련의 때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가장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알고 있지요 남겨진 후에 깨닫게 되겠지요 신 목사님이 가르침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타협하지 않느냐고 말씀대로 전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옳은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혼시옷주에 있는 땅끝 성교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실현되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는 목숨을 걸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마지막 실현 때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실현을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 실현을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지켜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려오면 내 육체상황과 사정과 형편은 관계없이 내 영이 그 나팔소리를 바로 듣고 내 영이 그 나팔소리를 금세 반응하여서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소망을 크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들려질 때 이 육신이 일순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의 육신으로 즉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밟지 못하면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 예쁘게 장식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도 이 땅을 밟지 아니하여도 7년 동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너무나도 멋진 연회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금식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때 보상받을 수 있으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어제 화요일 전도집회 때 제가 일부러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요구르트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무슨 맛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기문난 자매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기문난 자매님이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먹고 싶지만 지금 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을 저는 잘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아멘 추레굽기 9장 추레굽기 9장 추레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추레굽기 9장 추레굽기 9장 추레굽기 9장 추레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今度こそ私はあなた自身とあなたの家臣とあなたの民にあらゆる災害を下す。私のような神は地上のどこにもいないことをあなたに分からせるためである。 実際今までにも私は手を伸ばしあなたとあなたの民を疫病で打ち地上から絶やすこともできたのだ。しかし私はあなたに私の力を示して私の名を全地に語り継げさせるためにあなたを生かしておいた。アメン。 ハレルヤー!エジプトのパロワンにモーセという指導者を送って神がいろいろな奇跡を行いました。 何のためでしたか? 神をあなたをあなたに表しています。 アメンですか? 旧約も新約も 旧約も新約も 旧約を行う理由、目的は一緒なんですよ。 旧約を行う理由、目的は一緒なんですよ。 そして主なる神だけが そして主なる神だけが すなわちイエスキルトだけが 즉イエスクリスト만が 全地の神であること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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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の万民に知らすのが目的です。 アメンできますか? そしてその神様に 克服させるのが目的ですよ。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しきるのが目的です。 そしてその神を 恐れ、貸し込むように 道を向くのが目的です。 そしてその神を 恐れ、貸し込むように 信じますか? 믿으십니까? こういう神の力を 行うための わざわん。 この神の力を 行うための この運算は 時代が 固くなければ あることを もっと強い力で 働く必要があります。 エリアの時代より エリシャの時代が エリアの時代より エリサの時代が もっと イスラエル民族が 固くなになったんですよ。 もっと 固くなな民を 起こすためには もっと 強い力で働いて 奇跡を 見せ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 レチョウキ ゲノン 2章にありますように エリアが 天に昇った後 エリアが 落としてくれた エリアの 回答を 拾い取った エリシャは エリアが 떨어뜨린 エリア의 외투를 エリサが 잡고 エリア 師匠である エリアよりも 2倍の 力を求めて それを 得たんですね。 ススン이었던 エリア보다도 두부의 영성을 ガッドの 영성을 구하며 그것を 받았지요? それは 왜 였을까요? 더 강박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능력 행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アレルヤ アメン ですから 本当は もっと 強い 奇跡を 求めるより 더 강한 奇跡を 구하는 것보다는 奇跡を 見なくても 早く 神様に 何でも アメンと したがったほうが 奇跡を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アメン 으로 주님을 순중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すごい 雨が 降らない 奇跡を 見る 비가 오지 않는 奇跡을 본 다든지 또 비가 오는 奇跡을 본 다든지 そういう 奇跡を 見たら 人々は すごいね と思うんです 이와 같은 奇跡을 보면 사람들은 대단 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오게 하는 奇跡을 보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계속 통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가 지치고 피곤 하여 자연히 비가 내리지 않는 물 부족 되어 모두가 고통 고생 겪는 것 어떠한 일을 하여도 비가 오지 않는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를 오게 하는 기적을 보며 그러나 기적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기를 구하는 믿음보다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평소 하나님께 잘 순정할 수 있는 믿음 실상 그런 믿음 구하는 것이 그 본인에게 유익 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순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아도 금세 아멘 순정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쪽이 고생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되시지요 한 번 막고서 하나님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통증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 행함 이것은 실상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말을 듣게 하는 순정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아도 순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아서 단순한 사람 이상의 신적인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것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지 않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만을 이루는 바르게 또한 강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